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과 미국의 분위기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은 부진했고요. 미국은 일제히 상승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체크해 보시죠. 다우 지수가 0.5%, S&P500 지수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대로 계속해서 이런 성장주, 기술주들의 흐름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주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는 오늘 0.5%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권을 충분히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S&P500 지수는 장중에 상승전환에 성공하면서 3,800에서 3,900포인트 때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러셀 2천 중소형 지수들이 1.4%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개별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반은 올랐고 반은 내렸었는데 간밤에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나아진 거고요. 제일 좋았던 게 서비스 쪽입니다. 그 안에서도 미디어 엔터의 업종들도 흐름이 좋았지만 통신사들이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견조하게 섹터를 이끌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 보시면 1.2%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종 자체는 이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매 업종 쪽에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소비재가 좀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오른 거 있고 내린 거 있는 약간 혼조된 그런 흐름인데요. 시금료 쪽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 그리고 주거 내 인테리어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색을 띄게 되면서 다 올라가는 내용이었고요. 일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 IT 종목들과 성장주들 흐름부터 먼저 볼 텐데요. 이날 보셔야 될 것은 메타플랫폼스와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메타플랫폼스는 JP모건 체이스 쪽에서 올해 최고의 주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위 메타플랫폼스였고요. 2위가 아마존이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 공통적으로 호재를 가졌습니다. 그 옆에 아마존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올해 1월 말까지 아마존의 프라임 쇼핑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프라임 쇼핑은 아마존이 유료 회원들한테 주는 혜택을 말하는 건데요. 그만큼 매출을 더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성당주 쪽 내에서 엔터 쪽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트리밍으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증권과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8% 그야말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특징 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그 위에 있는 넷플릭스 역시 이러한 중소용주들의 개별적인 흐름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3.9%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밀렸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세에서 1.5%대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브로드컵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세였습니다. 이날 애플이 자체 와이파이 그리고 자체 블루투스 칩을 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브로드컵 쪽에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쪽에서는 이러한 악재가 크게 매출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간에 있는 헬스케어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이 의료 기지 쪽이 큰 폭으로 좀 빠졌었는데 여기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호실적을 냈었고 다른 종목들 이런 큰 종목들 써머피셔, 다나허 이런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4%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날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루미나 쪽에서는 매출이 부진하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점이 악재였습니다. 위쪽에 제약회사들 보시게 되면 화이자가 가장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날 화이자는 중국과 가격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고 간다라는 호재를 그동안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이자 측에서는 협상만 했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 이상의 모멘텀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날 밀렸었고 다른 대형 종목들한테도 약간의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서의 특징 중 두 가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되겠습니다. 증권사가 긍정적인 내용을 냈는데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좋아하는 주식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측에 따르면 워너 브라더스 자체적으로 35억 달러의 합병 시너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주력 스트리밍을 다시 한번 서비스를 재개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을 충분히 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원래 매수였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목표 주가를 주당 19달러로 조금 더 올려잡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워너 브라더스의 상승세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바닥을 좀 찍고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전고점을 뚫어내는 흐름까지 나옵니다. 8.1% 오른 12달러 중반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은 우주 여행과 관련해서 버짓 오빗 홀딩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성발사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내용인데요. 영국에서 첫 번째 위성발사 시험을 했었지만 실패를 했었고 이번 영국에서의 발표는 서유럽에서 첫 번째 상업위성의 발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실패를 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회사 내용에 따르면 로켓 자체가 우주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궤도에 도달하기 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서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날 버짓 오빗 홀딩스는 13%, 거의 14% 급락하게 되면서 최근 이틀 동안의 이런 발사 모멘텀을 그대로 다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증시 일제히 장 후반에 점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또 경제 전망도 나왔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오늘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 관련 발언에 주목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스토클롬에서 열린 심포지움을 통해 물가 안정에 대응하는 동안에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중요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며 대중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큰 이익을 제공한다며 물가 안정을 시키려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려 경제를 둔화시키는 것과 같은 인기 없는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가 없다면 단기적인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통화 정책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인 월드뱅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3%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에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발표 당시 내놓았던 3%보다 무려 1.3%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금융위기였던 2009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특히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 대비 1.9%포인트 하향한 0.5%로 대시해 사실상 미국이 제로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고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코로나19의 재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세계 경제를 침체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의 은행권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어떤 인사가 말을 했나요? 예,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최고 경영자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시장기대 이상으로 올려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폭스비즈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기준금리로 약 5%로 올릴 것이라는 현재 시장기대가 맞아 떨어질 확률이 50%. 기준금리를 6%까지 올려야 할 확률도 50%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은 5%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쪽이라며 이미 금리 인상이 다소 늦었지만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 미국의 경제에 관해서는 소비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연준의 긴축 등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이라는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얘기 같은 발언은 오는 12일에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주 후반 본격 시작되는 지난해 4분기 대기업들의 어닝 시즌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예정된 올해 첫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12월 CPI는 전연동월 대비 6.6%가 올라 전달의 7.1%에서 둔화되고 전달 대비 상승률은 보합으로 11월의 0.1%보다 완화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주택시장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주택시장 많이 얼어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간밤에는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개선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니메이의 12월 주택구입 심리지수 즉 HPSI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달의 57.3 대비 소폭 반등한 61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금리의 안정세가 매수 희망자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인데요. 이 지수의 6개 구성요소 중 3개 부분인 주택구입조건, 주택담보대출금리전망, 그리고 고용안정성 및 관련된 요소에서 지난달의 발표에 비해 개선된 가운데 응답자 중 21%가 지금이 집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답해 11월에 16% 비해 소폭 상승했고 반면 지금이 집을 구매하기 나쁜 시기라는 질문에도 76%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확률은 응답은 4%였으며 지금이 주택 매도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54에서 51%로 하락했으며 페니메이측은 12월 지수는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주택가격이 향후 12개월 동안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이 종목 생각나죠. 코인베이스입니다. 간밤에는 두 자리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어떠한 소식이 있었습니까? 전체 직원 4,700명 중 20%에 해당하는 약 95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힌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오늘 12.9% 급등에 43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6월 전체 인력의 18%를 감원한 데 이어 1년도 안 돼 또다시 대규모 구조 주정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브라이언 암스트롱 회사의 CEO는 이번 2차 감원이 광고미한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영업 비용의 25%를 줄이게 된다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몇몇 프로젝트는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증권사 오펜하이머는 이러한 구조 조정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외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88%가 높은 주당 72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금융시장이 이 회사의 강력한 대차 대접표와 시장 점유율 증가 그리고 총 수익의 50%에 달할 수 있는 서비스 수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FTX 후폭풍을 계속해서 이겨내가고 있는 코인베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정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리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KB홈, 쇼커뮤니케이션스, 인포시스 리미티드, 테일러 디바이스스, 수노텍호프, 그리고 바이오메리카 잉크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럽은 다 밀렸습니다. 크게 밀린 건 아니고 한 약세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의 매파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즉, 조금은 매파적인 기조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쪽의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매파로 좀 해석되는 모습입니다. 부담을 좀 안으면서 독일 0.1% 그리고 프랑스 0.5% 그리고 영국이 0.3%대의 약세 흐름을 장중 내내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상품 넘어가겠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70달러 중반에서 등락을 조금조금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0.4% 오르면서 74.9달러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0.8% 올라가게 되면서 거의 9,000달러 근처까지 가게 되는데요. 유가, 구리 모두 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보시게 되면 0.2% 좀 상승을 했지만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나온 만큼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거래 연속으로 급락했었던 국채금리 수익률 이날은 조금은 반등줍니다. 9.8bp 올라가면서 3.6%에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의 마감시황이었습니다.